어? 습쥐네 죽기? 날 보고 놀랬네 이게 그 제주잡이분들이 나랑 같이 계속 잡으러 다니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놀라가지고 죽기한 것 같아 습쥐도 내가 오니까 다 튄 것 같다 튀긴 튀었어 이게 아예 없는 말은 아니에요 조금 아까 보셨지 안내 황석 자 지금 노조님도 없고 연합사령관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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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때? 그렇지 송관님 자 점차 지금은 점차야 어쩔 수 없어 화력집중 화력집중 자 화력집중 하시구요 자 피담면 좀 빠져요 크리티컬 크리티컬 888 916 이거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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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자 점사 점사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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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도라 크리티컬 어 점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도망이구요 도망이구요 황석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크리티컬 아 연합사령관님이 당했네 다 여기서 여기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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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arious 당했어 당했어 아 당했어 통과장님만 남았는데 어 이거 딥오프 걸리고 아 이건 안되겠는데 데미지 자체는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물약 사용해서 밀렸어 내가 싼 물약을 먹었기 때문에 레이베르스를 적폭함 어이 뭐야 이거 82레벨이야 아니 이렇게 레벨업을 했어 나보다 레벨 낮은 적이 있었는데 황서 내가 사실 레벨만 똑같았어도 딥오프 다 걸려 그렇지 황서 황서 자 황서 지금 노조님이 점사 내 딥오프 걸고요 걸렸나 서스펜션 노조님 헤히트헤히트 시민사 헤히트헤히트 버텨주고 버텨주고 내 실 CP 채우고요 그렇지 그렇지 CP 채우고 브랜뉴 브랜뉴 됐어 됐어 브랜뉴 그렇지 헤히트헤히트 헤히트헤히트하시고 됐어 이제 안심이야 노조님 발이 묶였어요? 됐어 브랜뉴 헤히트헤히트 됐어 몸빵만 보면 돼 이건 그렇지 용무사님 좀 더 힘내 크리티컬 크리티컬 이건 뭔 면역이 돼? 이건 뭐야? 자 이쪽 이쪽 사거리 확보하고요 점사 점사 이거 데미지 엄청나와 지금 그렇지 그렇지 됐어 966 그렇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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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아 아깝다 춥게 했어 춥게 했어 지금 브랜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지금 노조님하고 브랜뉴 둘이 그 헤히트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제대로 못하겠지 황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응?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와서 황소 브랜뉴 브랜뉴 자자자자 체인 땡기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너무 우리 따로 쫓아가면 안 돼 자 같이 같이 일로 와요 다 슬쩍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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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져 빠져 그렇지 빠지면서 치고 빠지 그렇지 브랜뉴 맞지 잘했어 그렇지 됐어 어쩔쯤에 모여야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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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체인 땡기고 노조님도 노조님도 마찬가지야 지금 헤이트 헤이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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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짝달싹 못하네 그렇지 체인 땡기고 흐흐흐흐흐흐흐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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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게 불길한데 땅이 왜 흔들리지 어? 이거? 이거 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기 탑? 어? 그럴리도 없겠지 나 M이 없네 M이 약간 이거 MP가 부족한데 바이오마 알아요 알아 죽긴 죽긴 요정님 어 왜 MP 부족한 게 웃겨요? 그만큼 열심히 공격 한거지 이게 절망의 고여서 같이 좀 쳐 노조님도 그렇지 그렇지 아 M 없수가 얼마 안 돼 그지? 어 내 데미지가 이게 지금 5만 모범 황소 다시 왔지 자 자 지금 지금 몸빵 몸빵이 없네 우리 자 우리 형편도 살펴요 성광님 그렇지 왔어 왔어 브랜드 왔어 이젠 치면 돼 이제 치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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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요건 요건 좀 아이 MP가 없어가지고 자 황석 황석 요기서 점사 점사 그렇지 그렇지 채팅 땡기고 생존기 지금 쓰고 있을거야 황석도 생각하네 생각하네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거니 도대체 응? 생각을 무지 오래 하네 700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뭔가 피가 다뤘어 누가 나 치나 응? 황석 점사 자 범위 스킬 쓰면 나도 맞아요 공수분들 그렇지 채팅 땡기고 아 이거 또 도네 또 도라 미래가 있지 뭐 여기 점사 점사 이 덤씨가 적게 나오는건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 저항이 뜨는거는 레벨 차이 같아 이 저항이 뜨는거는 레벨 차이 같아 아 아 아깝네 지금 불혜님 역할이 굉장히 커 안정적이야 우리 다시 왔네 응? 아 이거 엠피가 조금 딸리는 때 그렇지 불혜님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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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기 너무 버티지 말고요 빠져 아 여행물관님 망했어 지금 빠져주는게 좋아 몸빠갈뿐이 지금 없어 연합사랑관님 에트버프 알고 지금 위기야 위기 위기 자 불혜님 어 뒤에 아 이거 큰일인데 뒤에도 있어 뒤에도 뒤에도 있어요 노조님 당했고 습지야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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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지고 엠피도 없고 지금 이거 큰일이네 학조권이야 지금 자 황 황소라들 일단 잡고요 엠피가 없네 엠피가 없어 여 큰일인데 무조개 활륨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지금 강하게 생겼어 엠피가 없어 자 습지 습지 뒤에 뒤에 공상중님 습지 좀 체인 땡겨봐 나 노리고 오네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 황소 점사 데미지가 적게 나오는건 아닌데 물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습지에 여기다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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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중님 아휴휴휴 공상중님이 나가라 습지 습지 아 춥기네 춥기 정리는 했어 정리는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치 내가 컨트롤 조금만 더 못했어도 이미 당하고도 남았어 아까 근데 난 치고 빠지고 이렇게 그 놀라운 컨트롤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어요 근데 MP가 없고 우리 모양이 좀 엷어지면서 당한게 있는데 자 이동 5만으로 아니 여긴 안되지 일로와야죠 있어도 꼭 돈들은 퇴라는 데 있어 이렇게 벌썽한데 습지네 습지 습지 이쪽 습지 습지 습지점 사요 습지 화력집중 그렇지 흑사풍림 잘 왔어 얼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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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했어요 응 악인 임임도 있네 이 이 임임이 저 군중 아니야? 로얄? 맞죠? 악인님 흑사풍림이 있고 든든하네 지금 브레님까지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조합이야 응? 이 탱 탱분들 한가닥 하는 분들 지금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우리 금속노조님 방어 쪽은 약해 레벨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근데 그 왜 여러가지 모니터라든가 상황 포착 이런 덤등에 노조님은 그지? 어디 두어도 나름대로 살아갈 뿐이야 용개 같은데 떨고 나도 습지 왔죠? 습지 왔죠?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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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되면 보라되면 습지 보라되면 보라되면 도망가면서 물약 빨때는 이게 잡기가 쉽잖아 보라되라 습지 이거 봐 이 채이 땡기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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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라 한번 대라 응? 뒷버프 같은거 걸고 하려면 보라되는게 좋은데 다 오셔야 돼 우리 이거 다 오셔야 돼 지금 습지 그 휙 돌아서서 우리 치면은 습지 점사 자 걸렸어 아 아깝게 됐네 기회인데 그지? 아깝게 됐네 어 성과 니님도 탱이 다시 왔죠 습지 점사 약간 빠져 흑사풍님 어어어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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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사 자 점사 황소까지 있나 이거는 누굴 쳐야돼 이거 지금 자 이쪽 습지 일단 습지 점사 따라가지마라 따라가지마라요 습지로 습지로 습지 습지 크리티컬댐지 꽤나왔어 이쪽 이쪽 한쪽 화력집중 이쪽 체인 한번 당겨줘요 체인 체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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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엄청난 데미지네 이거봐 이거봐 401 노조님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정리했구요 이쪽 반대쪽 반대쪽 탈퍼쪽 아주 잘했어 황소 황소 어디 어디지 다시 습지 아니 습지 이쪽이네 다시 왔네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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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뭉쳐야돼 응 저쪽에 있는데 응 저쪽에 있는데 가지마요 가지마요 응 가지마 우리 여기 뭉쳐있지 뭐 황소 황소 있는 쪽에 여기 여기 황소 황소 이쪽 황소 여기 황소 황소 4점사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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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죽기 죽기 아깝게 됐어 여름은 버리고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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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습지 여름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라도 안되는 제조야 어 같이 왔네 같이 왔네 황소부터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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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그렇지 그렇지 황소부터요 황소부터 요기요기 자 요기요기 황소 황소 체인 한번 당겨주고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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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아이 쟤 쟤가 아니네 쟤가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일단 황소 황소 점사 그렇지 그렇지 요기요기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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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도 있구요 아 이게 어려운데 둘이 지금 이렇게 달려드니까 자 황소 어때 정리했어요 지금 습지 여기는 브랜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지금 헤이트 잘해야돼 안그러면 다른 분들 당하죠 성관님도 어 자 요기요기 도망가라 도망가라 습지 도망가죠 황소는 황소는 어디야 얼른 다시 와야겠어 황소 있죠 황소 있죠 황소 있죠 황소 점사 점사 황소 점사 자 지금 사거리 확보됐지 이건 못 버텨 됐어 잡았죠 어어 체력이 잡았어 지금 이건 못 버텨 아주 잘했어요 안쪽에 안쪽에 누구 어 왔네 습지 왔어 습지 왔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리로 다 와요 그냥 따로 가는거보다 이리로 다 응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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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연합님 응응 저 저 저 일단 자 안쪽으로 같이 모여야돼 지금 분산되면 안돼 그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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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요 습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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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런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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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거리 확보하고 죽기 죽기 정리했어요 혼자 상대할 필요가 없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죠 불혜님 얼른 노조분 당했네 당했어 아이 자자자 일단 빠져져 어 자 피 많이 나는 분들은 빠져주고요 체인 땡겨 그렇지 그렇지 또 땡기고 아주 잘했어 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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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화력집중 천때죠 크리티컬 그렇지 그렇지 초상님 자 엉덩이 쪽을 노려봐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 찔러 찔러다가 당했네 초상님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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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분들 헤이트 계속해 주시고요 체인 땡기고 그렇지 됐어 한번만 체인 땡겨서 이 사거리 좀 아 이 사람은 빈 빈 물처럼 자 엠피가 없네 엠피가 없소 엠피가 이거 우리 인원이 한 명씩 줄어드는데 버틸라고 하는데 이라고 자 엠피가 없어요 내가 자 이거 불길한데 이렇게 자 체인 땡기고 엠피가 없기때면 지금 화력분들이 많이 없어 지금 텐분들이 대부분이고 자 그래서 해보지 뭐 텐분들 화력도 나와요 지금 그렇지 크리티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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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사풍기 아 이거 늦게 왔어 일단 죽기 엠피가 없어 엠피가 내 데미지 보셨지 천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야 또 이게 만약에 문신을 했으면 천몇백 들어가 내가 지금 인트 문신 문신이 하나도 안 됐어 다시 다시 여기서 지금 난동을 물리는데 습지점사 흑사풍님 체육 땡기고 마비라도 한 번 걸고요 그렇지 초상님 잘 찔렀어 등을 찔러요 등 엉덩이나 아 이건 죽기네 초상님을 노리고 이게 데미지가 꽤 들어간 거 같아 초상님 그치 초상님 그대로 둬서는 당하겠다 생각하고 이게 먼저 노리네 초상님을 습지 왔어 습지 왔어 습지 왔어 여기 모이시구요 어 모이시고 모이시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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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인 한 번 땡겨주고 땡겨주고 이쪽 이쪽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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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가야 돼 지금 또 빠지는데 너무 빠지면은 따라가지 말고 에이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성광님 일루 백 너무 빠지네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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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고 오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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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님 어디에요 같이 있어야 돼 따로 있지 말고 자 이때 점사 점사 습지 점사 그렇지 그렇지 됐어 어떻게 구요 배틀크라이 아니 그 바위를 보네 댐시 꽤 나오는데 나도 어떻게 된거지 독고국원님 다가오죠 그렇지 이따 한번 찔러줘 국원님 그렇지 그렇지 요기요기 쟤 한번 땡기고 아니 너무 도망만 가는데 보라도 안되고 쉽지 응 그렇지 그렇지 자 한번 그렇지 찔르고요 제대로 찔러써 됐어 됐어 그렇지 생땡기고 크리티컬 크리티컬 그렇지 싫하지 싫하지 물약 먹고 그렇지 피가 많이 나는거야 지금 습지들 꼬부라지네 꼬부라지네 요기요기 독고국원님 그렇지 제대로 찔러써 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여기서 우왕좌왕하네 습지 우왕좌왕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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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크리티컬 엄청 터지네 엄청 터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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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거 여기 돌면서 지금 어떻게 피 회복도 하고 할라는 건데 그렇지 제인 잘 땡겼어요 지금 브랜님 그렇지 크리티컬 됐어 잡았어 이거 독고국원이 화력 지금 보여줬네 한 번에 막타 데미지가 훗들어갔죠 다시 왔네 다시 왔네 쩜사 지금 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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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지금 탱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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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어 체인 땡기고 이거 봐라 어 됐어 됐어 여기 완전히 포위 됐지 어 아니 독고국원님이 당연히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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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지 숲지 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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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님 쌍방이죠 아주 잘했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체인 땡기고 못 도망가게 계속 계속 자 쩜사 쩜사 그렇지 걸 그렇지 그렇지 820 이거봐 이거봐 이거 다 합치면 뭐 내가 몇만 데미지 주었을걸 그 정도 되지 응 됐어 됐어 숲지 쩜사요 천넘께 지금 들어가 920 이번엔 천이 안된다 그렇지 지금 천넘께 또 들어갔어 됐어 초상임이 왜 싫어졌어 왜 싫어졌어 이게 도망가는 칙 하면서 스.. 서쪽 공격하나 아닌데 보라가 아닌데 이거 뭐지 대반에 당한건 아닌데 대반 아 다른 분이 범위 스킬에 당했나 자 숲지 쩜사요 이 다른 분한테 당한거 같애 지금 보라가 아니에요 숲지는 우리끼리 서로 미스로 죽이는걸 바라보고 저러나 쉽지 됐어 잡았어 됐어 잡았어 황소왔네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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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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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른 나 얼른 빠지고 빠지고 못 빠졌어 못 빠졌어 내가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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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정리는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이 쌈불약으로 칼나니까 잘 안되네 왔네 황소점사 나도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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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요 빠지고 빠지고 당했어 당했어 습지까지 왔어 죽기 죽기 습지 습지요 습지점사 지형님 어 아 이거 위험한데 지금 헤이트해야 돼 헤이트해야 돼 죽기 죽기 정리는 했어 정리했어요 다시 왔네 다시 왔어 황소 점사 점사 황소점사 크리티컬 데미지께 나오죠 욕시지 않았어 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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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사풍님 체인 한번 당겨주고요 빠지기 전에 요기요기 요기요기 체인 한번 체인 한번 브랜님 상둥님 흑사풍님 자 한번 체인 땡기고 체인 땡기고 빠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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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 찔렀죠 독거구관님 응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한번 더 한번 더 찔러줘 찌르고 빠져요 약오르게 여긴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흑사풍님 이분들 어디 갔어 어 커진인데 우리 인원이 점점 줄어 어 공상 논님도 우리 당할 것 같아 이쪽 이쪽이쪽 그렇지 여기 기다리고 있었지 잘하셨어 응응 여기서 여기서 점사 여기서 점사 아 축지 축기 습지 점사요 습지 습지 점사 뒤버프 잘 걸렸네 그렇지 체인 땡기고 요건 못 버티지 아 축기 굉장히 빨리 가지고 왔어 습지 자 왔어 왔어 습지 왔죠 습지 왔어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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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한번 어 체인 한번 땡겨주고요 뒤에도 잘 봐야돼 황소 나타나나 그죠 체인 한번 땡겨주고 그렇지 됐어 요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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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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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크리티컬 요건 못 버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체인 독고 구원님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우리 화려 다시 체인 땡기고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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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기회요 점사 활약집중 지금 잡겠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피가 간다 간다 습지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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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실 실하네 실하네 체인 땡기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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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여기까지 땡겼지 지금 사고를 다 나오죠 됐어 됐어 쓰러져라 안 쓰러지네 안 쓰러지네 자 지금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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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하는거 봐 이 이 실로 되나 실로 되나 실로 되나 실로 되나 힘내요 힘내 정탈 확인 자 됐어 됐어 거의 다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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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괴로 괴로 물고 아 이걸 벗어나나 아 이거 참 자 일단 다시 한 번 체인 땡기고요 아 이거 아깝네 응 그렇지 독고 구검님 한방 한방 지금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거에요 습지한데 다시 오셔 구검님 이쪽 이쪽 체인 한 번 땡기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개는 습지 개가 아니지 그렇지 개가 왜 안 물어 개도 물어야 돼 지금 체인 땡기고요 됐어 됐어 지금 됐어 됐어 활약 집중 요거 요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제인 땡기고요 실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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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쓰러져라 쓰러져라 그렇지 아니 이상한데 이게 됐어 이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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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크리 크리 900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그렇지 다시 당기고 구검님 그렇지 당검 되면 한 번에 확 들어가면 이건 감당이 안 될 텐데 여러분들 미스 조심해야 돼 우리끼리 또 치고 눕고 하면 안 돼요 자 점사 점사 자 지금은 쓰러질 때도 됐는데 여기 왜 이렇게 멋지지 그렇지 여기 여기 체인 땡기고 탱분들도 좀 쳐야겠어 응 그치 탱분들도 화력포템이 돼야 되겠어 지금 그렇지 쳐요 쳐요 응 갈질 갈질 탱도 그렇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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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둥님 응 체인 땡기면서 좀 치고 자 미스는 하지 않게 그렇지 됐어 이 바위를 도네 요기요기 내가 미리 가있지 미리 가있지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또 구검님도 지금 계속 찔러주는데 빙빙 빙빙 돌면서 지금 실하고 있어 습취도 요기 물량 먹지 요기 그치 보이죠 응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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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님 그렇지 점사가담 응응 습취 점사요 어 요렇게 요렇게 됐어 거의 다 잡은거 같애 지금 응응 됐어 지금 힐 막하지 720 크리티컬 자 이거 한번만 걸려라 자 720 그렇지 다시 다시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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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쓰러져라 쓰러져라 스피님 자 화력집중하고 그렇지 잡았어 가겠네 황소에요 뒤에 날 물었어 점사 체인 땡기고 점사 황소 점사 점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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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황소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체인 땡기고 한번만 화력집중하면 될거 같애 우리가 지금 저기로 도망가네 저기로 도망가네 황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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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헐렀어 헐렀어 뒤로 퍼리고 다시 한번 아 이건 죽기 됐어 정리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MP가 이게 말이 소모됩니다 응 여기는 내가 있던 마을이 아닌데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많이 쫓아갔었나 우리가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 고제졸조 이렇게 많아 이거 큰일인데 이게 뭔일이야 가볼까요 어 뭐야 이거 황소래 일로 빠지고 일로 빠지고 공상도님 지금 또 혼자야 지금 어려워 우리 어 지금 다 모여야되는데 모여야돼 모여야돼 그렇지 지금 지금 모여야돼 점사야 지금 점사 지금 점사 지금 점사 지금 점사 지금 점사 자 화력집중 아 아 이거는 또 춥기네 또 춥기야 정리했지 붕붕님 저기 그쪽 관련된 분이지 응 제조업계 그치 전에 말하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던데 맥심제졸 어느정도 세팅된 제졸 레벨도 되고 그래서 너무 쉽진 않아 장미를 맞춰 하면서 즐긴다고 장비 얘기하냐 어 황소있네 황소 안쪽 안쪽이에요 황소 흑사풍님 자 일루좀 빼 빼네 황소 그렇지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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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다시 안쪽 안쪽 점사요 튀었네 튀었어 튀었어 눈치는 빨라 황소가 응 뭔가 좀 둔해보이는데 외관상 그치 오나 응 또 왔어 자 같이가요 같이가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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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루 일루 응 노조님이랑 같이다 일루 탱이 쉽게 당하진 않을걸 혹사풍님 대신 잡기가 어려워 그치 그래서 같이 가서 잡아야돼 지금 저기로 도망이야 에이 저렇게 도망가면 버릴까 황소 어 어 일단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마비 마비 한번 걸고 자 점사 점사 어 탱들이 체인 땡기고 헤이트하면 힘 못쓸 가능성도 있어 그렇지 이거 봐 어려워 역시 그치 디버프 걸리고 여기저기 체인 땡겨지고 헤이트 당하고 힘을 못쓰네 하나도 황소도 황소도 여기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죠 황소 여기 여기 점사 황소 점사 성광님 그렇지 그렇지 그쪽에서 노려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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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사고를 억보하고 점사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아깝겠네 자 마비 한번 걸려놔 마비 한번 응 자 여기서 여기서 7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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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지 뭐야 나한테 오나 나 버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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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데미지가 한번에 훅 들어가네 점사요 점사 그렇지 체인 땡기고 됐어 됐어 쟤 땡기고 또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시간은 죽게 죽게 죽기 실패가 잘 안되네 황소 어디 후미진 돼서 죽기만 따로 연습했나 리멘시타님 타겟을 날 잡아서 쳤다 어쩐지 어쩐지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하질 않아 나 친분들이 있었냐 나 친분들이 있었네 아직껏 응문설정 타겟 미스로 그치 뭐 2000대미지고 이 정도야 황소 많이 나와요 응 그치 이게 친분들이 있어 미스로 왔어 황소 다시 왔죠 자 점사 황소 점사 황소 점사 황소 점사 아이씨 무슨 각성서벌 하라는 얘기가 나와 나오고 아이씨 안하는게 좋다니까 현질을 그거는 저축하고 유익한 나중에 인생설계 써야지 그거는 왜 현질을 해요 리니지2 게임에 이 사기도박 게임에 걸려두는 건데 그냥 다 털리는 건데 확실한 건 증거로 남은 거 리니지2에서 5만원짜리 캐시템도 유저들이 안사면 다음날 0원으로 무료 출시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확실히 봤죠 그래서 바뀌는 경우는 뭐야 가장 원하고 안달하는 거야 이 시각 그거 안해주는 거 그게 뭐야 돈 빼먹는 거잖아 수익 거기 안 걸려드는 게 리니지2 게임이 다르게 바뀌는 길이죠 뭐야 이거 응 이거 뭐지 이거 뭐해요 레이드 같기도 하고 레이드 가나 봐 11층 레이드 같지 그치 레이드네 여기서 내가 제조 잡는 거지 다른 서버 제조가 누구고 뭐 이런 걸 내가 언급을 안 해 다른 서버 다른 서버 경우는 자기들이 우리가 제조열이고 제조인 걸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할 때는 내가 제조열이라고 말은 해요 예전 말하는 서버 짱또들 그열은 제조열이라고 내가 그랬어 다른 서버지만 마크가 제조야 제 조 이렇게 한글로 크게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르기도 좋고 표시도 확 나지 누가 봐도 그건 제조열이야 그치 외국인 빼고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음 사진